무서운 치매 LTC 보험으로 준비하자 오늘의 주제는 LTC 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핸드폰을 LTE는 정말 익숙해서 자주 들어는 봤지만 LTC 보험이라니 참 생소합니다. 선생님 이게 어떤 보험인지 자세히 설명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LTC라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주식 관련해서 용어들이 많이 나오실 건데요. 주식 가구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LTC는 롱텀 케어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장기 요양 상태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행동하는 데 불편함이 생기시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기 요양법에 따라 판정을 받게 되시는데요. 판정하는 기관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판정을 받으시면 되십니다. LTC가 장기 요양 상태라 뭐 치매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치매와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걸까요? 네, 우선 LTC라는 거는 행동장애와 인지장애를 합쳐진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인지장애가 아마 치매로 많이 연결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LTC는 행동 또는 인지장애, 거기에 치매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일반인들이 옷을 입고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는데 환자분들은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에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여기에 일상적인 행동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어려운 상태가 되신 분들을 LTC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에서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으로 나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TC는 행동과 인지, 치매 같은 경우에는 또 인지 이렇게 좀 구분이 된다라는 점이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5등급까지도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데 단계별 설명 가능할까요? 이주성 선생님? 네, LTC 등급은 화면의 표와 함께 저와 함께 보시겠는데요. LTC 등급은 총 5단계로 분류가 되십니다. 1등급부터 4등급까지가 행동장애 부분에 속하시는데요. 1등급은 계속 누워있으신 상태가 되셨을 때 1등급을 받으실 수 있고요. 2등급은 누워계시나 휠체어까지는 이동하실 수 있는 상태를 말하십니다. 3등급은 앉아있을 수는 있으나 혼자서는 남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실 수 없는 상태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4등급은 타인의 도움을 조금만 받으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시고 5단계는 치매 전용 등급이므로 치매 전용 등급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치매는 CDR 점수로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매겨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치매등급보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 더 넓게 되시는데요. 우선은 치매등급의 표를 보시면 중증하고 중증도하고 경도로 나누어집니다. 중증도에서는 1점부터 5점까지가 되시는데 5점 같은 경우는 자신이 누군지 인지하지 못하시는 상황 4점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도 깜빡깜빡 잊어버리실 수 있는 상황 3점 같은 경우는 옛날 일을 기억을 잘 못하시는 상황이 되시고 2점 같은 경우는 오전이나 오후에 내가 했었던 일을 깜빡깜빡 까먹으시는 상태가 되십니다. 1점하고 0점이 있는데 최근에 가끔가다 깜빡깜빡 거리시는 경우를 이런 식으로 점수를 체크를 받으시면 되시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 등급이 LTC 보험이 CDR 척도로 파악되는 치매 보장보다 아무래도 좀 더 받기가 용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추가적으로 치매뿐만 아니라 기타 노인성 질환 등급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LTC 보험 같은 경우에는 치매 플러스 여기에 다른 질병까지 보장을 해주는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다른 질병은 어떤 걸 보장받을 수 있는데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황금희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많이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LTC 환자 중에 순수 치매 환자는 3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나머지 60% 이상은 다른 질병으로 장기 요양상태가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왜 치매 보험이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이슈가 되는지 보시면 치매 관련 진료비는 10년간 거의 7.3배가 올랐고요. 진료 건수도 5.5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환자와 그 치료 비용이 늘어난 셈인데요. 표를 보시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 비율은 약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가 되어 있다. 이런 시대가 또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인 인구 738만 명 중에 74만 명이 치매에 걸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치매 경우에는 장기간에 거쳐 간병이 필요하고 또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연간 돌봄 비용 자체도 약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평균 유병 기간이 거의 9년에서 12년 가까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험으로 좀 많이 이슈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또 보험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연간 2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대략 2억 원가량이 또 거금이 필요한 셈인데 사실은 좀 어렵죠. 이런 상황들. LTC로 치매를 대비하면 좋다라는 또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주성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 뭔가요? 네,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치매가 인지장애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와 다른 행동장애와 인지장애에 포함된 LTC 보험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주변에 중풍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중풍, 즉 뇌졸중에 걸린 환자분들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뇌졸중이란 말 그대로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분류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뇌졸중이 굉장히 무서운 휴유증을 남깁니다. 실제 제가 관리해드리는 고객님들 중에서도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행히 병은 고쳤지만 휴유증으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에 휴유증에는 안면마비, 또 언어상해, 또 반신불구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나아가서는 이런 분들을 간병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도 좀 알아볼 수 없는, 환자분이 가족분들도 알아볼 수 없는 침해 상태까지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을 어느 보장에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보시면 침해보험이 있다 한들 침해로까지의 경과기간, 행동장애, 침해로 갔을 때 침해도 중요하지만 이 침해로 인해서 행동장애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러다 보면 병원비 주출을 정말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침해보험으로 침해 상태가 되면 LTC로 보장을 받기도 하고요. 침해가 행동장애까지 갔을 때는 분명히 LTC 보험으로 보장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외적으로도 요통, 관절염, 골절, 사고로 인한 경우로 LTC 상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암, 고혈압, 당뇨들도 나이가 점점 들면서 LTC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을 보시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안 좋아지는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명히 LTC 상품으로 준비를 해놓으시면 노년기에 간병비로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행동장애가 좀 수년간 지속이 되면 사실은 비용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보장 범위는 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한데요. 황금희 전문가님. 네, 네. 그럼 간병비용이 좀 많이 보장, 보험으로 보장이 될까라고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간병비용까지 보장을 합니다. LTC 보험 가입 후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을 하면 먼저 진단비로 100% 정도 진단금을 수령하실 수 있고요. 간병연금으로 연간 가입 금액의 20% 내지는 매월 가입하는 금액의 10%로 최대 10년 동안 총 합계 금액을 10%, 20% 선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입 금액의 1,500%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장 규모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난 LTC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LTC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내 보험에 LTC 상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LTC 보험 가입 시에 이제는 특약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약 선택 시에 좀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될지 일단 이주성 선생님께 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LTC 또는 치매의 원인이 되는 뇌혈관 질환 및 노이성 질환도 특약으로 사전에 대비를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뇌출혈이나 뇌혈관 질환, 루게릭병, 특정 파킨슨병 등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준비가 안 되셨다면 이런 부분도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또한 합산 장애 지급률 50% 이상 또는 중증간병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 납입 면제 혜택도 보실 수가 있는데 납입 면제 혜택을 보시게 되면 경제적 부담도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LTC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하면 좋을지 핵심 내용 이준호 선생님께서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LTC 상태나 치매가 치매를 걸렸을 때는 본인이 제일 힘들겠지만 주변에서 간병을 해주는 가족들 또한 힘들어지는 굉장히 힘든 질병입니다.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동반이 되기 때문인데요. 시청자분들도 난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꼭 그러지 마시고요.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님들이 잘 모르시는 팁을 제가 한 가지 드릴 건데요. 치매에 걸리셨을 때 나는 치매보험이 준비가 안 돼 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든 손해보험사든 종합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종합보험 특약 부분에서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병 후유장애에서도 치매에 대한 보장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난 모르겠다. 그랬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LTC 보험은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서 이어서 실제 보험 사례들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황금희 선생님, 오늘 첫 번째 사례는 어떤 내용인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실 텐데요. 이번 사례는 실제 코로나에 걸리신 사례를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찍 보험도 준비를 하셨고요. 저희한테 관리도 잘 받으셨던 분이신데요. 그냥 친구분하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 점심 맛집을 갔다가 맛집에서 옆 테이블에 손님이 같이 식사를 하셨고 코로나에 걸렸고 무등상으로 있다가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양성 판정을 받고 나서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갔으니까 치료를 받으셨겠죠. 여기서 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까 시청자님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가 굉장히 이슈이긴 하지만 이걸로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대부분 코로나가 전염병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적인 특약이나 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단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니까 생명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망보험금은 무조건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생명사에서 특약으로 또 가입하고 계시는 재해사망에서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의 휴일장애라는 담보를 갖고 있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폐나 이런 곳에 휴일장애를 발생이 됐다고 하면 재해의 휴일장애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면 내가 상해로만 가입이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상해에서는 보상을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요즘 코로나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보험으로 다 처리를 나라에서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일당, 손해보험에서는 입원일당, 응급실 입원료, 그다음에 특실 입원료 같은 곳에서 보상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에서도 요즘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일장애가 있는, 재해의 휴일장애에 지금 가입이 되어 계신 분들은 코로나로 지금 힘듦을 겪으셨다라고 하면 또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 만약에 보험을 갖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보장받기는 어렵다라고 해석을 좀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재해 휴일장애라는 담보가 있어야 휴일장애를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 많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이 점을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리 미리 대비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사례도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주성 선생님, 다음 사례는 어떤 건가요? 요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요로결석이 심신치 않게 걸리시는데요. 저 또한도 직장 동료가 며칠 전에 요로결석으로 병원에 다녀왔었습니다. 요로결석 같은 경우는 보통 남성분들이 자주 걸리시는데 걸렸을 때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이분은 직장인이셨는데요. 이 사례분은 소변을 보는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그 확인을 한 결과 병원에 갔는데 요로결석이라고 진단을 받으셔서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렸던 사례인데요. 병원에서 충격파쇄석술로 결석을 치료를 하시게 됐는데요. 보통은 모든 분들이 충격파쇄석수를 수술을 받으시면 보통은 보험금 청구가 안 되신다고 알고 계시는데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수술로 진단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수술비 특약이 있으시다면 청구를 받으실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요. 모두들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 하지만 각 보험사마다 약간의 틀린 부분은 있으니까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시겠습니다. 남성분들이 특히나 요로결석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술, 담배를 자제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영향을 끼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 좀 대비해보시기 위해서는 이런 방안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황금희 선생님께서 다음 사례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이번 사례는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시는 자궁용종 수술을 받으신 사례인데요. 자궁용종이란 자궁의 정상조직이 증식하여 돌기 모양에 튀어나오는 형태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분은 손해보험사와의 각종 진단금, 그다음에 수술 특약을 가입하고 계셨습니다. 손해보험사는 1호종 수술비, 32대 수술비, 62대 수술비 이런 수술비 특약이 종류별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궁용종 수술은 각 분류되는 수술비 특약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좀 도와드렸는데요. 저희 나이가 40대, 50대, 60대들이 검진을 하거나 이러면 용종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죠. 자궁뿐만이 아니라 대장점막, 그다음에 위용종들도 많이 띄워냈을 텐데요. 이거 지나간 것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전문가를 한번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